군사기지 쪽으로 엄청 많이 떨어지네요 집 쪽으로는 거의 안 떨어진다 바로 파밍하고 군사기지 쪽으로 달릴게요 개많이 떨어진다 한 15명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아마 카 잘 나올 거예요 카로 대가리 한 방씩 딴다 쟤들은 내 거야 집 200m 버기 샛빙 같은데 차 위치 찍어뒀죠 나중에 자기장 바뀌니까 자기장 타고 갈 지금 차는 미리 이렇게 찾아 두는 게 좋습니다 gotc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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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백을 찾자 4백을 찾아냐라 4백을 찾아냐라 4백을 찾아냐라 4백을 찾아냐라 먹읍시다 벅이 지나가고 일단 쟤를 쏘든지 하죠 벅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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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린다 나무에 저쪽에 스나모건의가 있을 거예요 저쪽 방향에 보급품 먹은 애가 이쪽으로 일단 달릴게요 천천히 자기장 뒤에 끼고 앉아서 갈게요 그렇게 빨리 안 올 거거든요 자기장 천천히 끼고서 가면 분명히 달려가는 애가 있어요 중반 100미터 앞이잖아요 여기서 천천히 뒤에 끼고 가면 분명히 왼쪽이나 우측에 좌측이나 우측에 달려가는 애가 있습니다 좀 빨리 가자 달려가는 애가 어디에 있어 안 보이요 초서에 한 명 있겠다 초서에 두 명이네 4명 앞에 차가 있는 거 봐서는 앞에 초서에도 있을 거 같은데 일단 저 초서에 한 명 잡아가지고 한 명 안에 있죠 제가 차 타고 일어나갈지 걸어갈지 모르겠는데 한 70미터 앞이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면 시약보는 안 되는 대신에 좀 더 안전할 거고 돌 쪽 끼고 가면 직선으로 가면 시약보는 되는 대신에 제가 좀 위험해요 저쪽이 자기장이 늦기 때문에 일단 초서는 잠기거든요 앞쪽 초서랑 뒤쪽 여쪽 초서 둘 다 잠겨가지고 총 보이죠? 총구 보이죠? 총구 여기 여기 총구 보이죠? 여기서 쏘면 앞에 있는 앞에 초서에 있는 애가 내 위치를 알 텐데 제가 날 보면 안 되는데 일단 이쪽으로 끼고 갈게요 졸라 아프네 반대편 차 대 있는 사세서에 있는 쪽에 있는 것 같아 이쪽 나무 범위 안 들어갈 것 같아 아 들어가겠다 앞에 한 명 달리고 있고 와 자기장 앞에 돌 뒤에 말고 한 명 더 있어 아 저 있다 위치 체크 차가 왜 안 멈추냐 쟤 혼자 나왔네 피 채워야 되는데 차가 왜 이렇게 숨죽이냐 쟤 나 정확하게 못 봤어 자기장 제가 범위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쟤 피 빨아 놔가지고 달리면 돼 오케이 다운 9킬 아 쟤 차 타고 토끼를 난가 보다 차 타고 토끼를 건가 보다 오 한 명 더 내린다 씁 여섯 총 안 나온 망해 아니 허 총이 없어 위 올라가 쟤 저기 들어갔어 2층 2층 저 건물 2층 아니 아니 나 잡으러 올 거야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이럴 때 문 닫아 놔야 돼 일단 호신용 칼 하나 들고 있고 아 저기 더 떨어졌나 봐 오예 칼 맛 찰지구만 갈빠 입고 있었어 안 좋아져 4배율을 버려두고 아 나 이 간디메타 진짜 안 좋아하는데 아 간디메타 안 좋아하는데 저 4배율을 버려두면 4배율을 처먹으러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발이 봐봐봐봐봐봐 hollow 가봐봐봐봐봐봐봐 ils 4배율 억으로 오졌고요 안 돼 안 돼 아 카고발이 있는데 탄이 없어 아까 탄 먹어놓지 않았나 어 먹어놨어 먹어놨어 카고발 먹어놨어 먹어놨어 한 대 발가락 발가락 이따 타이어 터뜨리겠습니다 못 타고 가게 뒤에서 어그로 끌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내 여기서 안 쏜다는 안심을 준 다음에 서 서 서 서 서 봐 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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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면 뒤진다 토끼네 토끼네 아 왜 안맞았지? 머리에 한 200미터 정도인데 옆에 차설이 달이 지나가네요 축복받은 간디메타 진짜 축복받은 간디메타 이 집에서 진짜 개싸움 할거야 일단 3레벨도 아니야 아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맞추기 힘들 것 같아 200미터거든요 이쪽 위로만 안 올라오면 나 죽을 일 없어 쟤 멈췄다 능선 끼고 있네 이 다음 자리가 어딜지 6명 남았다 과연 신의 축복받은 자리일까? 아 남쪽으로 가야된다 6명 움직여야 할 시간이군 경기지역 밖에서 2명이나 뒤졌네 어 앞에 상자 저기서 M16이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온건 정말 자살행위일 것 같은 느낌 5명 남았습니다 반대편 언덕에서 내려온다 마을 쪽으로 4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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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건을 이용해서 이겨야되다니 딜 준비 10초 자기종 온다 4 3 2 1 고 좀 더 호잇 저격건물이 있을 것 같은데 아 3래 패드다 저거 때리면 안되요 한방에 못다 저격건물 2위치 안보이고 나 본거같아가지고 쐈는데 못봤었네 와 다음 위치 미쳤는데 이거 샷건 써야되 무조건 샷건 써야되 저거 먹으러가면 진짜 절대 안되요 100% 뒤져 저거 먹으러가면 내 뒤에는 안보이는 것 같고 이쪽 이쪽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앞쪽은 끼고 있으니까 잘 안보이거든요 아 레드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린 레드다 써야되는데 저거 머리 깠으니까 두 명 남았다 샷건이 활력할 시간이군 샷건이 활력할 시간이군 어떻게 오른쪽은 무엇이 Satoshi 저 있다 미리가 돼다 나이스! 나이스! 좋았어